기법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기법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매매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 돌파 매매법이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목이 목표가를 넘어가는 걸 신고가 돌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라는 단어를 보시게 되면 신고가 돌파 매매는 속도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60거래일간 신고가 돌파가 우리는 중심값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60일 이후에 돌파하는 값을 우리가 체크하자라는 거고요. 신고가 돌파시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대금, 거래대금 70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모멘텀은 중요합니다. 돌파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면 또 떨어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급등 추격 매수보다는 단기 눌림 전략이고요. 신용 비율은 높은 종목은 매수하지 않게 좋습니다. 자, 신고가 돌파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은 좀 주의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환사체 및 증자를 많이 발행한 종목은 매수를 금지하겠습니다. 또 모멘텀은 지속 가능한 것이 좋습니다. 실적과 연속 재료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이 정고점을 돌파한 종목은 오히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상한가가 있는 종목보다는 안간 종목이 더 좋습니다. 왜냐? 너무 시끄러우면 안갈 수도 있다는 부분을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상승시 거래량 증가 패턴이 좋다는 것, 하락시는 거래량 감소 패턴이 좋다는 부분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백문이 불혈견 차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명과 암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못하면 손실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배우셔서 직접 고민해보시고 모의로 먼저 많이 해보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창투사는 가상화폐 테마 속에 두나무 투자 관련된 걸로 올라갔는데 상한가를 갖죠.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는데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저가를 두 번 찍습니다. 돌파 후 1, 2. 보셨나요? 자, 근데 돌파 신고가 만들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 61 신고가를 뚫고 나서 여기 손절 라인은 어디가 되냐면 여기 돌파 한 자리에 저가 라인이 됩니다. 자, 급등을 하죠. 어느 정도? 한 50% 정도 상승해버립니다. 왜? 악성 매물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다른 점을 볼게요. 원풍, 마찬가지죠. 자, 뚫었습니다. 뚫고 나서. 근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뚫고 나면 여기서 갈지, 쉬었다 갈지는 며느리도 몰라요, 사실. 이거 알면 반칙이죠, 사실. 근데 이제 이게 참 어려운 게 물론 5일선, 11선 분할매매도 되겠지만 여기서 딱 들어갔는데 근데 일단 시가가 갭으로 안 뜨면 일반적으로 밀리는 건 맞으니까 근데 흘러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로직상으로 보게 되면 여기와 여기의 차이점을 볼게요. 여기는 갭을 떠서 시작했죠. 갭 밑으로,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전이종가들은. 그러면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투매물량 때문에. 5일선, 11선 잡아주니까 5일선, 11선에서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자, 다음 거 볼까요? 자, 에이티넘 인베스트죠. 이거는, 자, 보세요. 갭으로 밀려 내려가니까 5일선 근처까지 다 한 거예요, 이게. 돌파를 할 때 다음날 갭 위로 올라가면 잘 종가가 끝날 가능성이 크고요. 갭 밑으로 내려오면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옵니다. 그러면 눌림매매 용략하면 돼요. 약 50%. 그러니까 장대항봉의 50% 간에서 매수하시면 일반적인 노직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입니다. 애니능률. 이건 따라잡기 사실 힘들죠. 사태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아침 시가부터 20%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음복 나올 줄 어떻게 알아요? 4,000원에서 8,000원 두 배 가고 나니까 5일선, 11선에서는 분할 매수할 수 있겠죠. 5일선, 11선에서는 분할 매수할 수 있겠지만 그 상황 이후에는 참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갈 거에 대한 부분들은 운도 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테크니컬적인 건데 만약에 스킬적으로 본다고 하면 11선에서 매수를 해서 끌어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가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상한 이동평균성 말씀하세요. 막 66일선, 91선, 181선 대중적인 게 제일 답입니다. 주식은요. 주식은 학연, 지연, 혈연이 아직도 통해요. 뭐냐면 되게 세련돼 보이지만 되게 올드한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첨단적여 보이지만 엄청 수동적인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대중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에서 로직을 잡아서 보시라고요. 깨끗한 나라. 떴어요. 갭 떠서 상한가 갔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 이게 갭을 못 띄우니까 눌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갭 띄우고 눌린 거 그다음에 다시 상한가 눌린 거 상한가 그러면 어디서 사야 돼요? 5일선이나 11선에서 사야 되죠. 거래량 이틀 없을 때. 그게 이제 그림인 거죠. KPTU. 돌파합니다. 돌파하고 보세요. 이거 갭을 띄웠는데 눌렸죠. 왜? 전고가 이쪽 전고가 하나 더 있으니까. 그래서 매집을 시작합니다. 5일선, 11선에서 매집하는데 5일선 잡고 튀어 올라갑니다. 이 11선 잡고 올라가다가 전고 다시 뚫었죠. 다시 뚫고 나서 갭 띄우고 움직이고 상한가 움직이고 배터리팩 하우징 내용이지만 이런 식의 패턴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모든 흐름은 거래량에 맞춰서 흐름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 갔다가 갭으로 띄웠죠. 그러면 이 갭 이후에 보는 거예요. 갭 이후에. 갭 이후 패턴에서 우리가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는 거고 다시는 상한가를 가고 나서 5일선. 그러면 왜 11선을 중시 여기냐. 예전에는요. 5일선 트렌드가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5일선 매입법. 그런데 이 11선까지 오게 된 게 사실 큰 변화의 로직은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 15%면 5일선에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30%가 되다 보니까 변동성이 위아래로 폭이 커져버리니까 11선의 테크닉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